그치는거야? 그치는거야? 안에 머리 또 따로 있고 그릇도 돼 근데 진짜 환경같은 머리 스타일이긴 한데 땡 여자친구랑 통화하는걸 들었나? 근데 나도 못 맞추고 반대편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였어 그러니까요 나도 사랑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의외로 돈이 개뿔도 없어 내가 오늘 돈이 없어 바른형님 치는게 다야? 다 뻥이야 다 뻥 그냥 건물갔더니 등기부동 못했더니 채팔복 싫어 아니 내가 오늘 내가 오늘